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리고 풀영상을 한번 올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원래 성지합창단은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제 수익을 못 먹어서 못 올렸었는데 이제는 좀 올려 드릴게요 예 올려 드리고 요거는 제가 저 풀영상 꼭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하이라이트 채널에 뜨고 나서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 풀고 바로 풀어 드릴게요 네 또 또 하나 줘라 복숭아로 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빅뱅 월드컵은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또 10절 4절까지 가면 안 돼요 4절 10절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재밌네 가끔씩 이런 핫한 곡들이 아니 이게 빅뱅이었기 때문에 가능해 예 앞으로도 성압 하이라이트 품뒤에 불영상 올릴 생각은 없어 없어 사람들 많이 원하는 듯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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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깔패 까줘 어 어 다 안 열리지 이거 좀 빡세네 오히려 한거는 이빨을 열어야 되는데 어 무슨 빅뱅 월드컵 타령이냐 지읒이나 뱅뱅이다 어 어 이거 다 치워버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버퍼 됐어요 네 음 이거 제가 영상 옮기는 것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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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떡 뽀떡 고맙습니다 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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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만해 그만해 그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혈액암 걸리셨대요 그 콧박이중에 한명인데 음 이 친구가 지금 돈은 안돼 미안한데 우리가 돈은 도와줄 수가 없어 어 어 어 미안해 음 우리가 피는 줄 수 있어 어 그 미안해 음 음 음 음 음 나중에 RH 플러스 그 저 B형이면은 나도 할게요 네 너도 B형입니다 너도 B형이야? 똑같아요 형이랑 자라는 무슨 형이야? 우리 셋 다 싹 다 B야?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구나 형 사고나면 너가 바로 피 줘 바로 드릴게요 형 오토바이 사고나가지고 피 저기하면은 알았지? 네 바로 드릴게요 공유까지 드릴게요 오케이 아스팔트에서 장기자랑하면 바로 해줘 음 내 헬멧에도 RH 플러스 B형이라고 적혀있어 스티커가 음 다락 O형이라네 O형이야? 네 넌 주지마 아니 최근에 바이크 사건 그 바이크 사고 난 거 카페에서 말고 딴 데서 봤는데 아 얘기하기도 좀 그렇다 음 도로 위에서 진짜 장기자랑 해버렸어 장기자랑 아휴 진짜 조심해야돼 저 일요일 오늘 방송하고 오늘 자 이제 이따 저녁에 또 11시 방송하고 형님 카페 숨기는 넘먹자요 감사합니다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일은 남의 비까지? 안 저 네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제가 이제 그 동호회 사람들이랑 저희 단독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한 열두 세명 정도 예 그 투어를 갈 거예요 그때는 방송을 안키고 저희끼리 이제 가는 걸로 할게요 예 월요일, 하루요일은 예 진짜로 휴방입니다 모르겠어 돌아오는 날 내가 혹시라도 가능하면 방송할게요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크 방송할때는 혼자 하라고 하는게 맞더라고 내가 혼자 하는게 낫지 오키? 흠 전공이다 오영도 다른 타입한테 대량 수혈은 못해 이 무식쟁이더라 아 맞아? 의사야? 콧박이 의사야? 진짜? 너 전공이 맞.. 허느님 너 전공이 아니잖아 너 의사 아닌거 같은데 진짜 의사야? 경찰 콧박이 군인 콧박이 은행원 콧박이 공무원 콧박이들은 많이 봤는데 의사 콧박이는 없었어 그럼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전공이 그 의쪽이라는 거지? 의사가 아니라 아 그 말이었구나 난 몰랐어 자영업 고박이 있나요? 나 국정원 소속인데 어 너 국정원이었어? 오 근데 써먹을 데가 없네 국정원 시계는 선물해주라 그거는 탐나더라 전공이 의사 쪽이라는 거 아니야? 일루미나티야? 어 진짜? 축하한다 자 그럼 오늘은 오늘 이슈를 조금 트젠콧박이? 트젠은 없지 않을까? 내가 아무래도 방송에서 계속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은 밝혔지만 혐오는 안했어 그래서 아마 없지 않을까? 일단 가장 존중 받기를 원하거든 그 성소수자들은 아 트젠이야? 다 트젠이야? 아 진짜? 어 어머 뒤집어진다 개새끼들아 자 그럼 바로 저 약발방을 약발.. 아니 오슈가자 오슈 다음에 약발방하고 그게 맞는 거 같아 오슈부터 가자 오슈를 안하면 뭔가 좀 나는 좀 좀 뭔가 아쉬워 오슈 갈게요 자 제목 라면은 면만 먹는 거다 그 황교익 선생님이죠? 이분 굉장히 호감이었는데 수요미식회에서 음식에 대한 어떤 기원과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 주면서 되게 호감이었는데 왜 하필 백종원 아저씨를 건드렸을까? 난 아직도 좀 이해가 안가 황교익 아저씨는 왜 백종원 아저씨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왜 그랬을까? 나중엔 그래가지고 백종원 아저씨가 처음에는 황교익 아저씨가 자꾸 디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음식 비평가하니까 그거는 내가 달게 들어야 되는 말이고 앞으로도 내가 더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엔 너무 어거지로 자기를 막 건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 좀 유감이다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얻어드셨는데 아직도 유튜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다 먹는다 그런데 보통 일본에는 국물을 이렇게 끝까지 다 안 먹어요 면 중심으로 먹죠 국물보다는 면 중심으로 먹는 일본 면이랑 먹기엔 괜찮은데 라면 국물처럼 후루룩 마시기엔 좀 짠 것 같음 원래 국물은 안 먹는 거예요 윤서인 아저씨도 굉장히 일본 좋아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 만화 작가 출신 중에 가장 음지가 아닌가 같은 윤씨로서 굉장히 윤상라리입니다 예 너무 그 라면을 끓일 적에는 음 좋같습니다 예 아무튼 한국의 여러분 시부야에 오셨을 때 제가 추천 이거 진짜 그 시미켄 아저씨죠 시미켄 아저씨랑 예 라면의 1인자 예 바로 읽어야 되는데 과식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의 라면 투어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네요 라면 국물 먹는 모습 다 나오네요 라면 나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음 어머 저것 좀 봐 단 그릇을 한 그릇을 단숨에 환상의 콜라보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 근데 그 개인의 어떤 취향 아니에요? 난 근데 그건 있어요 마라탕은 절대로 국물은 안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국물 맛으로 이렇게 찍어서 먹기 때문에 좀 짜고 그게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라탕 국물 안 먹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더럽다고 하더라고 다음 그 싱글벙글 뷰지촌 뷰지타워는 1997년 론 뷰지가 설립을 한 뷰지그룹 본사 건물입니다 지상 23층 지하 2층의 건물로 본사 건물이 처음 생겼을 때는 뷰지타워가 아니었다는데 뷰지그룹이 인수한 후 뷰지타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1929년에 착공되고요 1931년에 준공이 된 이 뷰지타워 뷰지그룹의 창업자 론 뷰지라는 분이에요 네 제가 뷰지를 몇 번 했었을까요? 네 다음 최초의 윙슈트? 이거 화질로 봤을 때는 1911년대 같은데? 20년대 같기도 하고 아 인간이 날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고 라이트 형제가 이제 처음으로 비행을 했죠 근데 그 전에 이런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에펠탑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숭고한 희생들 덕에 지금 우리가 이제 비행기도 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프렌츠 레이첼이라는 분이고요 1912년도에 윙슈트의 원형이 되는 발명품을 최초로 고안하고 자기가 직접 입고 에펠탑에서 뛰어내리다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예 윙슈트 발명자이자 최초의 윙슈트 사망자가 된 격이라고 하죠 네 이 사람이 현대적인 윙슈트를 고안한 사람이고요 어 어 파트랙 디 어 데이아리 던 같은 프랑스인인데 어 98년에 자기 윙슈트를 테스트하다가 사망하셨다고 그래요 예 능지의 이슈 다음 그 F1 선수인데 연봉이 400억이래요 그니까 그 지구상에서 그 F1 차를 가장 잘 모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지금 1등인데요 400억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운전실력이 돼야 되나 가장 그 공기저항을 줄이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에어 에어 뭐라고 하던데 대당 120억짜리래요 이게 여러분들 에어다이내믹 그렇지 에어다이내믹을 가장 잘 이용한 가장 과학적이고 그런 차가 F1 경기에 나오는 이 차래요 이게 120억짜리래요 미쳤죠 거의 지금 3cm 5cm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거리 이 차의 차폭을 알고있다는거야 얼마나 많은 트랙을 돌아봤겠어 대단한거 같네요 400억의 사나이 라고 합니다 운전 뒤지게 잘하네 크으 음 해밀턴이래 서양사람들이 시금치를 싫어한다 그러네요 왜지 막자른 미국에서 판매중인 시금치 맛은 식감은 없고 살짝 씁쓸한 맛만 느껴진다고 미국에서 파는 시금치가 요런 느낌이라네 어 ㅈ같네요 그냥 크으 뽀빠이 게이야 시금치 맛있지 우리나라에서 반찬으로 나온 시금치는 참 맛있는 것 같아 입맛 돋아주고 맞지 하하 귀엽다 햄스터 뒤타라네 하하하하 아이 귀여워 이게 뭐야 너 뒤질래? 너 이 짤 그만 니 새끼는 자꾸 내 짤만 이것만 개쓰는 것 같아 맞네 이새끼 너 잡았다 너 이 상놈의 새끼 뭐만 했다 하면 자꾸 저 짤만 올려 미친놈 아니야 이거? 너 경고다 다음 박찬희 수영선수 오 오 이쁘시다 고으시다 응 어 오 되게 이쁘신데? 어 아 아이 개새끼 정말 너 한번만 또 보면 너 또 진짜 너 끝이야 다음 유럽의 스물다섯에서 스물아홉 살 예 20대 후반이죠 유럽의 20대 후반 남녀 성비 지도 라고 하네요 여자가 많이 좀 부족하긴 아니 오 되게 성비 괜찮게 잘 아니다 남자가 더 많긴 하네 전 세계적으로 약간 남아선호사상 같은 게 있었나? 예 파랑은 남초고요 핑크는 여초라고 합니다 답은 프랑스였다 프랑스가 여자가 엄청 많군요 음 음 우리한테 해당 안 되고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선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예 이 러시아 예 그쪽이겠죠 아니 우크라이나 예 우즈베키스탄 요런 느낌 예 커플 인내심 테스트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요리해준다고 해놓고 우리집 부엌 잿더미로 만든 에임 음 새차 뽑아서 드라이브 중에 혼자 날뛰다가 내 차 커피에 내 차에 커피 써둔 에임 라면들고 오다 갑자기 투월킹 연습한 거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라면들고 빵댕짝 위아래로 흔들다가 라면 어픈 에임 다 용서가 안되는데 나는 나 몰래 준비한 깜짝 서프라이즈라며 내 차 헬로키티 도배에 온 에임 하루종일 굶어서 배고픈데 라면 끓여준다더니 이런식으로 라면 끓여온 에임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요 저 보수적이에요 저 가부장적이구요 결혼할 여자라면 적어도 라면 하나는 맛있게 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뭐 그렇습니다 예?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정말 살림을 잘하는 여성분들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쌀 안칠지도 모르고 밥할 줄도 모르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능력 있으면 되죠 예 능력이라는게 뭐겠습니까 맞벌이를 할 능력이 되면은 상관이 없다 맞벌이 하면서 솔직히 뭐 미소에서 아줌마 쓰면 되죠 근데 능력도 없으면서 라면도 끓일 줄 모르고 밥도 안 줄 줄 모른다라는 거는 나는 그거는 어 자격상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죠? 예 옛날부터 그런게 있었잖아요 예? 남자는 이제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여자는 또 이제 집안에서 살림을 좀 하고 그런거지만 지금 이제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맞벌이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저거는 진짜로 싸대기 마주치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거는 좀 괜찮은데 요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예 그쵸? 편의점 갔다 왔는데 실수로 7년간 키운 내 롤 계정 탈퇴시켜버렸다는 애인 흐흫 오우 여자고 남자고 라면은 끓일 줄 알아야지 그럼 사랑하는 애인한테 라면 하나 정도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기억이 나네요 예 라면을 좀 끓여달라 그랬더니 스파게티 라면에 빠져가지고 한 3개 끓여달라 그랬더니 물조절 못해가지고 어 어떡해 어떡해 이거 막 이지락 20분이 걸리더라구요 예 정말로 싸대기가 마렵더라구요 예 때리진 않습니다 예 다음 다음 뭐야 어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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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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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핑 쇼핑이 길어졌을 때 대처법 흐하하하 흐하하하 돋궈지는거 마냥 퍼지노 키우키우 흐하하하 흐하하하 존나 쪽팔려가지고 못 다니겠다 흐하하하하하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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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잘 따라한다 올여름 남친이 해야 될 일 아 승가 모아주기 흐하 다음 싱글벙글 주지 길이 측정 와 일본에는 이런 신박한 물건들이 있다니까 자로 딱 재잖아 그 주지 길이 재는 자가 딱 있잖아 여기서부터 딱 하라 그래가지고 21cm는 일단 몬스터 여기 가는 건 이제 몬스터라고 볼 수 있죠 콩고나 이런 쪽이 아마 평균 18cm 19cm로 알고 있어요 콩고 이쪽이 이쪽 라인이죠 가장 상위권 라인 일단 두 손이 넘어버리죠 그리고 나서도 좀 남죠 두 손 반 주먹이 되는 그리고 이제 16에서 19 제가 딱 제가 딱 요쯤에 걸쳐있거든요 저도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뚱뚱한 사람들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뚱뚱한 사람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소아비만 태어났을 때 소아비만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진짜로 살이 파묻힌 상태로 오래가기 때문에 하지만 성장 과정 중에 뚱뚱했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예 그리고 나서 후천적으로 이제 좀 살이 쪄가지고 저처럼 이제 빅돼지가 된 경우에는 이 어 크기나 길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게 팩트예요 네 다음 뚱뚱이 음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 정말 팩트고 어 이제 뚱뚱이들은 알 거예요 말랑이를 누르면 말랑이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뽕 튀어나오죠? 깜짝 놀라죠? 예 말랑이를 누르면은 대단한 게 나옵니다 예 말랑이를 눌러주세요 네다소추 13에서 16 약간 대물 저는 이쪽은 약간 대물이네요 13에서 16 정도는 예 약대 내 다음 3cm 그리고 이제 9에서 13 9에서 13 평균 음 9cm 이하 어 이건 소추죠 예 이건 소추죠 그죠? 예 9cm 이하 좀 소추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단단함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은 서양이 물론 크죠 두께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동양이는 그 단단함이에요 단단함 네 단단함입니다 라이프가 내 거를 보기는 봤지만 또 화난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그리고 화난 모습을 라이프한테 어떻게 보여줘요 저 유세한 진정한 적 없는데요? 예 네 다음 겔주가 해줬으면 하는 바이크 스킬 야 이거 디지라는 거 아니야 야 큰일나 야 이거 크루즈 컨트롤 해놓고 나서 뒤에다 오우 야 나 죽으라는 거야? 큰일난다 인마 어 대한민국 투포안의 미래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는다고? 거기다 전교회장 후보 박시훈이 초등부 한국기록 3m를 가까이 경신했다고 3m 가까이 투포안 입문 1년만에 3m 던지는 게 어렵나? 근데 투포안 던지는 게 귀 밑에다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뱅글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팍 던지더만요 밀더만요 투포안 공이 굉장히 무겁나 봐요 운동과 영재 수업을 병행하고 AI 로봇들이 발전돼 사람들을 대체한 일이 계속되면 천재 토르로 불린 박시훈 이건 뭐야 이거 영어도 잘한다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학교 짱인 경우도 있어요 다 가진 친구들 일진들이 못 건들지 덩치 크고 안경 끼고 있고 듬직하게 약간 장사 같은 그런 친구들 일진들이 절대 못 건드는 이제는 중학생 토르라고 우리나라 투포안의 미래라고 합니다 지금 113 키가 190이야? 초등학교 6학생 때 183이었고 미쳤다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구만 본격적으로 레이트도 하고 벤치프리스 무기가 190 1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크게 인기가 없을지언정 너 30대되면 이제 난리난다 너 어 30대되면 완전 떡상할 듯 시훈이 부럽네 아 20대만 돼도 떡상할 듯 진짜 잘생겼네 생긴 것도 대단하다 시훈이 나중에 꼭 올림픽에서 봤으면 좋겠네 사진 목 짓는 남자친구래 너무 야 너무 야 이건 좀 에바지 아니 근데 야 남자친구가 야 남자 사진까지 찍어줘야되냐? 내가 그런 여자친구 만난적이 단 한 번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어 어디 놀러갔거든 와 근데 나 진짜 그날 거의 지금 거의 그냥 그 저기 아이돌 대포 카메라 들고 다니는 그 팬 있잖아 뭐 그 카메라 걸고 진짜 거의 그 정도였어 계속 찍어달래 계속 계속 찍어주고 계속 미치겠더라 나중에 카페에서 나가는데 오빠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서 한 번 찍으면 안 될까 아나 씨발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거짓말이야 사람 다 쳐다보고 개 짜증 나더라고 어 어 난 사진 죽어도 못 찍어주겠어 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다음 상류층에 사용하는 유모차 가격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정말 그 신도시 같은 데서 이제 애기 키우고 그런 신혼부부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모 이제 그 엘베 같은 데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나 약간의 어느 정도의 좀 유대감이 살짝 있는 그런 이웃들 앞에서 같이 애기 키우는 입장인데 그런 어떤 명함 같은 것이 어 좀 가오를 살리는 것이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 유모차라 그래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영국 실퍼 크로스사에서 만든 발모랄 유모차 요크샤에서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발모랄 유모차에 실렸던 첫 아기였다고 영국 왕실 귀족 상륙층에서 인김들였던 어 접을 수도 없고 크기가 커서 운반도 힘들다고 클래식한 디자인과 007 자동차로 유명한 에스턴 마틴 사와 합작하여 만든 유모차이기 때문에 크흑 가격이 운행도 굉장히 매끄럽다고 자동차의 기술을 상당 부분 대입했다고 정말 개지랄을 한다 야 이건 진짜 좀 아니다 왕실에서 쓴 제품은 가격이 660만원 아마 요거 검색 한번 해볼까요 발모랄 유모차 유모차계의 명품이구만 헤에에에 중고로도 330만 340만원? 아 구하기 어렵구나 야 진짜 구하기 어렵구나 팔지를 않네 애초에 이건 수입을 해야 되는 거구만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가운은 살겠다 어딜 가든 실물이 존나 이쁜가봐 어 다음 남편에게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신발 또 사갖고 코사리 먹으니까 선물인 척 형 새해 선물해요 새해 선물이에요 메모 하나만 적으실 수 있을까요? 추잡수로 죄송합니다 유부남 삶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hammer에나 예를 못하겠어 넘어가 수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수입은 어쩔 수 있을까요? 하아 수입은 어쩔 수 있을까요? 남친이랑 두 달 만났는데 같이 자고 있다가 빡! 이렇게 방구를 꼈는데 역대급으로 컸다고 자기가 끼고 자기가 놀라서 눈을 떴는데 남친도 자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쪽팔려서 그냥 자는 척하는데 남친 친구가 옆에서 깨우더니 집 앞에 나무가 쪼개진 것 같다고 그래서 놀란 척하면서 같이 마당 가서 나무 확인하고 들어왔다고 아이구야 근데 정말 살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엉덩이가 찢어질 만한 그런 방귀를 낄 때가 있어요 나도 너무 놀래고 모두가 웃을 수밖에 없는 저 웬만한 방구는 흠이나 랄프 같은 경우는 에? 이러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크게 방구 딱 끼면 바로 웃음벨이야 한 번 정도는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 작업 멘트라고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쳐서 19년 깜빵 생활했는데 나는 너 입술을 훔쳐서 평생 같이 살려고 비영신 같은 놈 새끼 다음 월급 한 달 밀렸다고 그만둔다는 직원 안녕하세요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금 회수권이 꼬여서 이번 달 다음 달 매출이 6월로 좀 미뤄졌는데요 힘든 나중에 직원들을 불러서 이번 달 월급은 월초에 지급을 못하고 월말 지급, 다음 달도 월말 지급 예상한다 미안하다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직원 하나가 와서 본인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있고 이번 달 카드값도 대출받아서 냈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박하게 한 적 없고 믿던 직원이어서 그런지 힘이 쭉 빠지네요 정상화가 될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예요 뭘 믿고 기다리겠느냐고 서운합니다 물론 월급 못 준 제가 잘못이지만 참 직원들에게 너무 마음 주면 안 되는 누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그러면 좀 더 보너스를 얹어서 주든가 아무리 사업이 자금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하는 오운하 입장에서 힘들죠 그러나 다른 직원들보다 더 편하고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제대제대 돈을 줘야죠 시팔 새끼야 비영신같은 놈 새끼야 다음 엑스레이 찍는다 고양이 고양이 너무 귀엽다 1 플러스 1 행사 당근마켓 당근마켓에서 저기 동물들도 사고팔고 해요 헐 당근 거래 후 서랍 정리하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랍 안에 고양이가 같이 왔는데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우리 고양이가 신기한지 놀자 그러네요 주인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놀라시며 바로 오셨어요 아 집에 있던 고양이가 이 안에 있었는데 당근마켓을 팔았다고 아 진짜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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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제 가우제 근데 사실 청바지 우와 기립금 지린다 청바지는 사실 뭐 설연이지 끝판왕은 너 이 개새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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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 쓸모없는 제도 서해복무원의 영원이라고요 건희씨는 근시때문에 사급환정되세요 어 저 현역병으로 군대 가고 싶은데 실망하지 마세요 원포인트 생활방식 현역 입대를 도와주는 슈퍼 국건이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시력과 체중 등의 이유로 사급 판정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현역 복무를 희망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오 시력교정비용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병무청과 협약맞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비용을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오 진짜로 몸 고쳐줄테니까 현역 갔다와라 이거잖아 어 음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인 사람도 체중조절 비용 지원해준다고 야 나 때는 참 젖같았는데 저때는 돼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비만소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구보를 뛰잖아요 저희는 쇠바퀴를 돌려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예 안에서 막 목에서 피냄새 막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와 또 대대장이 또 저기야 응? 아 대대장이 중대장이 또 너무 저기 열심히야 굉장히 좀 저 의욕적이야 그래가지고 같이 뛰겠다고 그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병영 드라마에 나오는 전형적인 어떤 중대장의 느낌 군인 느낌 자 열심히들 뛰자 어 자 태훈아 가자 이러면서 와 막 끄는데 미치겠더라 어 하 땀으로 그냥 완전히 샤워를 하고 그러고나서 이제 밥먹는데 밥이 넘어가겠냐고 근데 살이 좀 빠징 빠졌어 중산층이 강남과 목동 부천으로 가려는 이유 목동 부천은 뭐야? 직접 경험한 좋은 동네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천에서 뱀난다 출신의 최신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개천 출신으로 학군이라는 건 별로 중요치 않고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서남부의 공업도시에서 전 자리를 잡았었는데 어... 와 이건 강남 집값이 그렇게 비싸고 학군 학군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시민의식이 곧 학군이다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말 그대로 넘사벽 아니 다른 나라 멕시코와 미국의 차이랄까요? 정말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시민의식이 학부모랑 애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인데 민폐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나보다 더 가진 인간이 있으면 뺏어도 된다 좀 피해를 끼쳐도 된다는 마인드가 기본 탑재해 있습니다 니가 의사인데 이 정도가 뭐 어떠냐 이런 말을 그나마 동네에서 좀 산다는 양반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어...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동네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 레벨이 넘사벽이라고 도덕의식 자체가 다르다 학군이 좋고 좀 사는 동네라기보다는 좀 사는 동네이기도 하겠지만 민도가 십창나지 않은 그런 동네에 있는 학교에 다닌 애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어... 당연하지 싶어서 아... 요즘 ADHD가 흔하긴 했는데 목동으로 오니 흔하긴 개뿔 애초에 그런 병이 있으면 놔두지 않고 부모들은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였네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아직도 본드를 부네 어쩐 애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도 상스러운 욕을 잘하길래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요즘 아이들이 정말 무섭구나 무섭긴 개뿔 목동원이 애들이 죄다 천사가 따로 옵습니다 아이들이 참 밝고요 인사도 잘하고요 욕도 하긴 한데 그냥 귀여운 수준 여기 애들 여기 시바 수준이라면 예전 동네 애들은 니에미 성기가 기본 탑재였죠 이게 학부모가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참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입이 거칠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뭔가 불량하고 범죄자도 나오고 뭔가 안 좋게 클 확률이 높냐 맞아요 솔직히 솔직히 맞습니다 예 이건 인정을 해야 돼 예 그 동네에 그 주민들 수준이 곧 학군과 이런 것들이 청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 엄마들 치맛바람 막 불면서 학원 애들 학원 댕기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애들 무조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화목함이 있을 수가 있는 어 좀 어떤 그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것이 첫 번째가 경제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잘 벌어야 돼요 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뭐한다? 포기한다 포기하세요 예 저도 포기했어요 결혼은 예 포기하면 편해요 저는 이 파평윤씨의 제가 몇 대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선에서 예 윤씨의 그 대의를 끊어버릴 거예요 저는 제 선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왠 줄 알아요? 거짓말 아니라 우리 친아빠가 지금 이제 연락 안 한지 18년 지났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만있어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빠의 얼굴을 봤어요 저희 아빠 무면허였습니다 예 진짜 놀라운 사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무면허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엄마가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유튜브 가라든지 이런 거 좀 보고 나서 누나가 얘기해줬나보지 뭐 엄마가 나한테 애기 미친새끼 그러더라고 뭔가 경멸과 한멸의 그런 목소리 톤으로 애기 미친새끼 너 니 아빠가 그런 거 아직도 기억 안 나 너 니가 번돌 여자랑 나눠먹기 싫어서 결혼 안 한 너 니 아빠 예전에 무면허하다가 걸려가지고 자리 바꾸고 난리치고 그 벌금 나오고 그랬던 거 니 기억 못하냐 태훈아 어째 엄마 말을 안 듣냐 어? 면허 운전이 하고싶으면 면허를 따야지 왜 자꾸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참 웃겼던 게 뭐인 줄 알아요? 나 우리 아빠처럼 되기 싫었어요 이거 뼈아픈 얘기인데 자꾸 처우스으실래요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빠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 피라는 게 예 그래서 왠지 이제는 웬만하면 거꾸로 안 살아가고 예 정석대로 살아가려고 똑바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착하게는 살지 못해도 예 네 웃겨요? 네 저도 웃겨요 하하하하 옛날부터 팝혁윤씨는 잉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먹어봤음?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그 잉어가 그 팝혁윤씨의 그 저기를 조상이래요 조상이 아니라 저기 뭐 도와주는 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자살이나 돼지려나 드너에 지배당하는 저 때 지새우기 음 앗을 한 번도 못한 남자는 게이란 얘기죠 구전자전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해드림은 아닙니다만 마방도 유전은 아니죠 모르죠 그거는 친아빠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밝혀진 네이시의 정체 이거 저거잖아 에 아 고리 고래 주지에요? 고래 주지구나 인어의 후예히 비긋비긋 야 이거 뭐 이렇게 뭐 징그럽게 생겼네 평균 170cm라고 음 고래